공상 쒱 쒱 쒱 쒱 좋아 쒱 쒱 쒱 쒱 쒱 쒱 이게 위로 올라가야되는데 시론님 어서오세요 아이 어떻게 올라가지 올라가서 발견해야 되는데 야 태양이 빛나고 있어요 지금 내 상황 비슷해 우리 내방의 온도는 32도 점점 쪄죽고 앉아있는 내로 아 찬물을 떠와도 급박 미지근한 물이 되버리냐 아 짜증나 처음 한 모금만 찬물이야 아 이거 어떻게 올라가냐 어떻게 더 돌아갈 곳이 있나 음? 아 정말 어제 목을 많이 혹사하긴 했나보다 13시간 방송이 그게 목을 계속 쓰고 앉아있었으니 목이 아프긴 아프다 아 겁나 오래간만인데 목이 아프게 이렇게 해서 올라가야 되는구만 툨 어? 여기는 이 안에도 아예 뭐 들어가게 났네? 아예 아예 닫아버렸습니다 위에 뭐 물품 몇개 있겠지 먹을만한거 글쎄다 나도 모르겠다 어? 여기있네요 여기 갈때마다 모자는 다있네 또 굉장히 깨끗한거 뭔가 공통적이야 됐고 버려진 야영진 이쪽으로 가보죠 자 이거 되게 파워하모에 비해서 굉장히 아기자기한 총이다 흠흠 또있나? 템평 템평 어 저기있다 아아 내 미니건만 있었어도 아 도끼 던지는거 봐라 아 도끼 던지는거 봐라 아 와 뭐야아 아 너무 잘 죽네 이 자식 아 데려다니기 힘드네 진짜 이 자식 너무 잘 죽어서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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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나하고 쳐 나 나 나야 내 동료치지 말고 이씨 나쁜 놈아 나쁜 놈이야 약자왕 공격해 약자왕 아 나 총알 다 썼네 자 이거는 좀 수리를 좀 해야겠죠 땡볕 땡볕봐 어딨어 야 이거 장난 아닌데 이 총 야 이 총 왜 이렇게 세냐 아 이거 총이 쓸만합니다 뭐 별거 안들어 있겠죠 어 거대지다 거대인거 같은데 거대는 정말 조심해야 돼 오오오 야 너도 그냥 막 나도 이빨 같은 총이예요 하지만 나는 드럼 탄창이지 과일 좀 먹을까? 물 하나 하고... 감자칩 음... 용설랑 같은 거 있을텐데? 백년초 어우 재밌습니다 굉장히 재밌죠 총을 쏴아라 동료를 모아라 아이템을 모아라 저거 죽여... 뭐예요? 어우 깜짝이야 이게 어디있지? 어 레벨업했네요 이제 슬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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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발 무기를 좀 어... 해줘야 되고요 슬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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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금해제술 슬슬 슬슬 과학도... 과학... 과학 조금만 높이세요 어... 이응티귿 이응티귿에 어서오세요 일단 저기 가봤고 태양... 이쪽으로 한번 가보죠 저기 또 근처있대 아... 맨날 저기 근처에 있어 저기 나를 너무 사랑해 사랑해 계속 사랑해 그만 사랑해 아 오지마 씨... 아 콜렉트콜 같은 놈들이야 아주 그냥 콜렉트콜 같은 놈들이야 어우 깜짝이야 아 빨리 그 동굴을 발견해야 되는데 지금 이 쪽인데요 여기 여기 그 동굴을 발견해야 되는데 정말 발견하기가 어렵구나 하나 더 있을 거야 하나 오우 잠만잠만잠만 거대카사도 누릅니다 미친거죠 오케이 덴벼 덴벼 어디야 어디야 아잇 야 너 앞에서 알짱거리지마 어어 저깄다 저 뭐하냐 저기서 내려오려면 내려오던가 어? 얘 아까 그 한 대 맞았는데 괜찮나보네 자 리라이어트 샷건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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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